오오오 아아아아.. 둘째 한번 만들어볼까? 아..아...지금.. 어머 우와 대박이다 온라인 나왔다 비도 오고 빌려 오고 아이고 졸려 온천이나 가고 싶다 엄청 좋지 어디 연산 갈까? 어디 연산 나갔어 나갔어 여기 올라가면 돼 아이씨 들어가야 돼 화이팅 북극곧가 이렇게 추운거 어떡하지? 그냥 10분 아이씨 후쿠오카 온세 가봅시다 그 안에는 찾다가 한국이었는데 일어나면 후쿠오카 가겠네 오랜만에 일본 여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후쿠오카는 처음이에요 너무 기대돼 후쿠오카 후쿠오카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가요? 차퍼차퍼 차퍼차퍼하러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응 아이씨 예쁘다 이렇게 하자 이게 나? 이게 나? 응 노안아 어떤게 나아 엄마? 어- 사용한까매 femme 마 lequel 아니 그렇게 벌써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일까? 루안아 넌 뭐해? 루안아 엄마 오면 엄마 왜 또 샀어? 그래 반 번만 해요 고마워요 약속 약속 비행기 언제 가는거야? 비행기 옥지왕 내가 집에 있겠네 아빠 네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엄마가 온천하러 가자고 했는데 알고보니 후쿠오카네요 그래요? 네 근데 엄마가 찾아봐야겠어요 네? 엄마가 찾아봐야겠어요 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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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첫 구독자 아침에 엄청 추웠지만 일본인 아내 요카가 원천을 가고싶다 해서 그 부쿠오카를 떠나봅니다 시작! 안경 잘 어울리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더 써봐 드릴까요? 왜요? 여기가 2K가 되어있어 당신은? 당신? 어? 일단은 가봅시다 안녕~~ 아이쿠소 루완아 엄마 언제 올까? 엄마 여기여기여기 어서와 아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야 약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어디가서 계획을 세워보자 알았어 잠깐 오카차이예요 오늘 어디서 가요? 한국입니다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가요? 아 우리 일본인이임 아 할라 한국인이 한국인이임 아핰 처음으로 mort고 excite 어? 아 그렇군요 어디서 가요? 아 아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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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사쿠라 하라 우리도 아라 여기 한도 새벽에 되게 좋은데 오오 오 오 아메리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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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이야금이 되니까요 마주주 데이프의 Safe'Day 그리고 또스템 안에 있는 곳이 있어 미담 매첩 부진왕을 하는 곳이 있어요 고속도로 TP 2 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앞으로도 많은 이곳마다 도망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탁시를 청초에hdez는 2시간 정도 오늘 주일만에 오픈해드렸어 처음에 북구옥에 왔는데 좋은 인식이 남아있어 아 그렇구나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어때? 여기 1번인데? 좋아? 저희 플랜 없이 북구옥에 렌터카를 빌리러 왔습니다 엄청나요 순두부 매일 아침에 먹어요 매일 아침에 먹어요 카치노가 구매했어요? 네 먹을래요? 먹어볼게요 루하나 이거 탈거래 우리 핑크 귀엽지? 제일 싼 렌터카 회사 오랜만에 보는 세븐일레븐 아 여기 다른 곳에 넣으면 10분 11분 찍자 루카 하고싶으면 다 해 이거 알아? 나 후쿠오카 커피가 맛있대 아 진짜? 그래서 나 오늘 아침부터 커피 한번도 안먹었어 닌텐도 프라이베트카드 근데 뭐? 9000원? 가격이야 자 여러분 저는 후쿠오카를 오기 위해 커피를 하루를 안먹었습니다 과연 후쿠오카가 얼마나 맛있을지 쟤 갑자기 외국인됐어 후쿠오카 아 네 루아니 보자 뭐 사싼내보자 로라니가 먼저 보자 로라니 해주세요 엄마 거 담아주세요 프라이드 라이트 게토 게또 이거 먹어보자 여기고 호동물 하나 사고 호동물 자 자 맘에 우와 이거 하나 사먹어볼게 콩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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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이스커피가 제일 맛있다 제 개인인 생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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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어 출발해졌네 후쿠오카 호쿠오카 인상이 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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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저 핑크 조그만한 차 타고 빨리 료카나 한번 가봅시다 가긴 가 이거 료카 심각하다 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작은 차로 바뀌었어 우리 이제 이 차 타야돼 응 어떻게 괜찮아 안괜찮지 괜찮아 자 온샘 슈퍼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거 차 여기 여기 이 차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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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이런데 이거 대박 고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쿠쿠오카 커피를 위해 하루 동안 참았던 근데 세블룸 분장은? 이게 왼쪽을 왼쪽 가야되나? 노 렛츠고~~ 렛츠고 여긴 어디? 쿠쿠오카이요 자 여기 가자 오늘 일단 아사쿠라 하라즈루 온천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파렌스 오노야? 렛칸이 있는데 거기가 아기들이랑 같이 가기 좋다고 나와있었어요 다행히 예약도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지냅니다 거기 근처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석식도 나오고 조식도 나오니까 거기서 푹 쉬고 오늘은 가족 땅이 거기 있을 것 같아서 가족 땅에서 놀 예정입니다 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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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입니다 그리고 쿠쿠오카 분들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세 군데밖에 안 갔는데 진짜 세 군데밖에 안 갔는데 진짜 세 군데밖에 안 갔는데 진짜 세 군데들 다 친절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온천에서 봐요 안녕 안녕 하염아 여기 있다 너무 무서웠어요 또 뭐였였어요? 루하이의 넓는 루하이의 치오오니깃 오실 루하이의 그릇 루하이의 그릇 앗탉 프로듀 아탉 아깝 루같은 그리고 아까 세븐일레븐에 키토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디즈니랜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즈 이치고가 희망하다 이치고 많아 저희도 많아 아마오 이치고? 아 예쁘다 진짜 일본 마을 같다 파즈루원 우와 아이샤코 와이프 아 파렌스 다 파렌스 아이샤코 와이프 아이샤코 와이프 아이샤코 와이프 수고하니 6때로 2세이션네요 1때로 4분이네요 그럼요 1, 2, 3 ㅋㅋ 로하나 가보자 오 바다니도 있어요 여기계자 방이 생각보다 바꿔요 전체 다타미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다타미 공간이 있구요 와 이 소리! 아스고이! 화미마! 우와! 이거 봐!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좋은데? 할머니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 네! 원천에 오면 그 지역의 특산물? 과자들이 이렇게 나 파이 아파서! 둘 다 파이 아파서! 네! 일로 오세요 할머니! 괜찮아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대표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솜사탕 같애! 맞아 맞아! 조금만 먹어봐! 설탕과자! 솜사탕 같애! 맛있어! 아빠! 응? 이거 몸에 안 좋아! 몸에 안 좋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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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봐! 임만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하면은! 캉! 숨고! 목 갈아입고! 하! 하는거야! 준비! 하나 둘 셋!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아악! 그리기! 자칫도 이런거야? 하! 으악! 아니! 우와! 나도 해줘! 으악! 으악! 하하! 하! 하! 우와으! 으하! 제가 잘 내리라고 했어 핏심 그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침대는 3개 침대는 3개 안녕하세요 이런것도 있고 그자 욕조랑 휴면대, 화장실이 있어요 엄청 클래식하네요 저희가 요기를 급하게 예약하느라 가격이 다소 왜였지? 자랑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혹시 주위에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분께 부탁드리고 근데 일본 친구 없으면 다 욕한테 연락 온 거 아니야? 너무 취소 겹다, 겹다 겹다 가세요 우와 오 이렇게 있고 저기가 노천탕 같은데 한번 가보실까요? 저녁에는 저희 가족탕 예약해서 가족탕도 갈 예약인데요 사진 한 3만장 찍을 예정 얘는 요리할 예정 여기 어디에요? 오 오 오 오 오 자, 저희는 지금 노천탕 한번 가보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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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본스럽다 자판기 그 저처럼 정신없이 하다가 여탕들 가시지 마시고 여덟시부터 놀자 막 이용할 수 있냐? 아니야 여기 여기 우와 대박이다 빛날아 이거 사자 우유 와 대박 노천탕 가는 길 아 여기가 밥 먹는 일 같다 어리? 여탕? 여완아 왼쪽 갈래 오른쪽 갈래 오오오오오오오오!!! 엄마 지금 온천 하고 왔어요 온천 따뜻해서 물멍했어요 돌 사이에서 흐르는 물 보면서 멍뜨리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국화역에서도 가깝고 공항에서도 가까워서 저 완전 추첨입니다 뭐 사고 싶은데? 이거 사고 싶다 제발 아니 여자야? 뭐하는거에요? 화장하는건데 화장하고싶어? 이거 화장아니라 듀엘복스데 키라키라 코이노데 이거 켜놓고 또 저도 니아가 손에 좋아 이거 사래 너무 사라 났어요 오늘 아침엔 너무 추웠어요 그거때문에 몸이라도 타고? 엄마 여기 까보일까? 알았어 여기 앉아봐 나도 해봐 아빠 화면 카메라 안 믿어 아버지 줄게 우와 엄마 좋아 딱있네 어때? 좋아 우와 우와 있어 이런 느낌의 사람 髪이短이 타노스잖아 타노스잖아 조용하니 너무 좋다 아 아무도 없어 아아 아빠 와봤어 나 코 잡은 치사 밥하러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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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봐 동묘앞 따라와봐 동묘앞에서 본적이 있는데 유카 우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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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넣어줘 그러면 스픈데 반지 꼭 끼고 그렇게 먹어야 돼? 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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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아 우아 우울 스스 START 우아 우웅 우아 밥 먹을까? 피곤해짜 우리 우리 기절하겠는데? 내일 10시 체크아웃이 두려운데? 이거가 쇼이네요 이거 정도였어 네 이거 정도였어 뭐였나 거의 샤브샤브 잘 할 수 있는 거야 거의 궁인데 하하 아 마지막 구음 한참 잘 한참 왼씨는 천 Awoooo 안녕 나 초코 이유는 아 Annios 야 너 그 정도면 그냥 버서라야 오오오오오 이따라 무 Smoke 오오오 로안이 옆에 오오 로안아 아... 어떠세요? 맛있어 이제 가족탕 가보려고 합니다 와 분위기 있다 근데 하아! 훑쩍 아 뽀바비 뽀바비와 아 본밤와 아 본밤와 로카 너무 예뻐 가족당 가는 길 벌써 버는 줄 알았잖아 여기에요 여기에요 우왕 우왕 누구나 하얗구나 여기서 못갔어 흠흠 흠흠 자 한번 봐보자 어떤지 가보자 우와 와 대박이다 로마 배지다 자 여기가 가족당 자 봐봐 여기 음식을 먹고 치카치카를 안하면 못 들어가요 안 드셔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그럼 치카치카를 빨리 할까 이거 못봤으면 우와 좋다 아 오이짜 오이짜 아 이짜 오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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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에 일본으로 우와 오이짜 오이 그 다음 미역수 스타링 오이 연очки 오이짜 으 후쿠오카 1일차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일도 료칸 가면 안될까? 나 오늘 이걸로 나는 후쿠오카 만족 료안이 봐봐 제일 행복해 보자 왜? 료안이 이제 못 들어가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안녕 엄청나 인연이네 맞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있고 훨씬 이쁜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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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카메라 신봐 파워 그것은 다 자를 수 있다는 그 반지 맞아? 맞아 칼로 배울 수 있다는 그 반지 맞아? 맞아 이거 아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 하는거야 퇴근? 원장님 퇴근하세요 자 원장님 와 오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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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지사자마자 어디사아주신대 오였습니다요 이제 찾아가면 우리 엄마 너무 웃음 여성이 안녕 꾸꾸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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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